나 빙 찍은데, 빨 빙 알리바 있는 쪽이다 야외 캠인가? 야외 캠인 거 아니야 야외 캠 여기다 스포클 나오거든 어, 맞네 일단 1초로 안 해요, 지금 내가 아까 여기서만 스포클 두 번 했거든 두 번 다 성공했더니 세일도 할까 싶다, 솔직히 말하잖아 나 높게 위로, 높게에 사람 있다, 높게 높게 위로, 높게에 사람 있다, 높게 높게 위에 사람 있거든 10포, 10포, 10포 내가 구로 한 번만 굴려 야야야, 3번, 3번 드럭 올릴 때가 아니다 양가 잡혔다 여기 있다, 여기 3번 피기 여기다 여기 좀 들어간다 아, 미친 알리바이 개 딸피다, 개 딸피 알리바이 개 딸피다 한 대만에 죽는다 나 혼자서 할 수가 없다 나 혼자서 할 수가 없다 나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아아, 좀만 더 올려볼 걸 시발 아쉽네 뭘 대신 전사기 주우를 타고 올라가고 죽었습니다 나와나와나와 에이씨 여러분 어디다 놔 이러고 이제 즐겁겠네 즐겁다 아겁지 즐겁다 라이어 연속도 빨라서 알리바 이겼는데 아줌놈 아줌놈 알리바이는 딸피다 오 알리바이 스치면 저기 한 대만 가지고 한 대만 그치 아줌놈 그치 이거 화장기 먹으면 좋아 죽겠지 어허